이렇게 이룬군이랑 한번 해봐요. 이룬군이랑. 저요? 같이 이렇게. 자, 저 뒤에서. 이쪽 바라보면서. 퀴즈 되게 싫어하는데. 아, 한번 해봐요. 아, 이룬이 뒷걸음질 친해 지금. 낙지 어깨동무하고 이룬군이 어깨동무해요. 아, 이룬이 좀 친해져. 아니 왜? 이룬군 앉아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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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? 형이 앉는데 이상해요? 이상해요? 네. 아! 왜? 아, 학생이 싫어하네. 아, 학생이 싫어하네. 아, 학생이 싫어하는구나. 자, 우리 이룬군은 스킨십을 매우 싫어함. 다 했기 때문에. 듣진 않았어요. 귀요미 플레이어. 숫자 이용한 귀여운 포즈 하나만 봅시다. 더하기 귀요미라고. 네. 1 더하기 1은 귀요미. 2 더하기 1은 귀요미. 3 더하기 3은 귀요미. 4 더하기 4도 귀요미. 5 더하기 5도 귀요미. 뭐 이런. 어, 6 더하기 6은 어떻게 해요? 6 더하기 6은... 6 더하기 6은... 6 더하기 6은... 야, 너 스킨십 좋아하지. 해 주고 싶다. 스킨십. 야, 너 스킨십 해 주고 싶다. 야, 너무 귀여워. 야, 너무 귀여워. 오라! 아 귀여워! 귀여워! 2단 2는 2! 자 우리 같이! 하나 둘 셋 넷! 2단 2는! 3단 2는! 3단 2는! 3단 2는! 3단 2는! 트윙클 죽지마! 거기 있어도! 스킨십 좋아하네! 스킨십 좋아하네! 이룩이 잘하네! 스킨십 좋아해! 꼭 형들한테 이쁜 받았지만 하네! 이거 다 같이 한 번 해봅시다! 혹시 7, 8, 9도 있네요? 그게 아직 덜 만들어져서 다음 번에 출연을 하면은 스킨십을 안 하신다는 조건에서 제가 2번째 아 너무 어려운 조건인데? 널 보면 스킨십이 땡겨! 안 할 수가 없어! 7 하나 그럼 지금 만들어볼까요? 7 더하기 7 7 더하기 7 7 더하기 7 7 더하기 7 괜찮은 것 같아요 비투비 버전 귀여움이 버전입니다 시작! 1 더하기 1은 귀여움이 그렇지!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알겠지? 1으로! 1 더하기 2은 1 더하기 2은 이렇게 원래대로 애교 있게 해줘 알았지? 둘 귀엽게 준비 시작! 1 더하기 1은 귀여움이 2 더하기 2은 귀여움이 3 더하기 4은 귀여움이 4 더하기 4도 귀여움이 5 더하기 5는 귀여움이 6 더하기 6은 귀여움이 7 더하기 7은 귀여움이 잘한다! 잘한다! 깔끔하다! 아멘